안녕하세요 일하는 ai 입니다 예 오늘은 네트워크에 대해서 기본 이론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마 제 채널에는 바이브 코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죠 그리고 기초 단계인 분들부터 엄청 높은 고수 분들까지 막 이렇게 다양하게 섞여 있는 거 지금 생각이 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아는 수준에서 네트워크 기본 이론을 이분들 말고 아직 초반이고 네트워크가 너무 답답하다 이게 뭔지 모르겠다 하는 말이 너무 어렵다 이런 분들의 조금 초점을 맞춘 콘텐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뭐 엄청 많이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요거 만큼은 알았을 때 우리가 개발을 할 때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할 수 있는 게 넓어지기 때문에 제 기본부터 다르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보시면은 우리집 랜 홈네트워크가 있구요 그리고 인터넷이 있어요 인터넷을 완 이라고 하고요 우리집을 랜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랜선 연결했어 라고 하잖아요 홈네트워크 기기에 각각 연결되는 이런걸 이제 랜선 이라고 하죠 집에서 이렇게 다 연결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연결될 때 여기 하나로 연결되는 꼭지점이 있어요 이걸 이제 게이트라고 하죠 이제 게이트에 보통은 단말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유기라고도 하죠 얘가 이렇게 뿌려줘요 그거를 라우팅 이라고 합니다 뿌려주는 과정을 라우팅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DHCP 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유기가 얘한테 신호를 주고 얘한테 신호를 주고 이거를 한 개 한 개의 주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바로 홈네트워크 그래서 홈네트워크는 로컬 에어리아 네트워크고 주소가 이렇게 있다 근데 이것도 여기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는데 뭐 10번부터 이렇게 있는 것들 이거는 보통 회사에서 100 뭐 어쩌저쩌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랜 번호 이렇게 배기죠 이거는 보통 회사나 대형 건물들 이런 데서 많이 한다고 그러고요 172.1 우리 리눅스 우분투 이런거 보면 172나 1762나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런게 이제 중형기관이라고 하고 집에서는 보통 192.168.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로컬 네트워크 우리 집에서 설정하는 로컬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고 192.168.0.1이 단말기 역할을 이렇게 합니다 공유기 역할을 해서 얘가 몇 개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거를 막 변해가면서 다이나믹하게 동적으로 뿌려준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자꾸 바뀌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자주 쓰는 것들은 고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디서 고정을 해주느냐 우리 공유기 설정에 들어가서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 공유기 설정에 들어가서 한 개 한 개의 기기를 고정을 해주는 이런 과정이 바로 홈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뭔가 서비스를 이루기 전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은 홈 네트워크를 공유기를 통해서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일단 우리 집을 통해서 서비스 구성을 해주는 기본이에요 우리 집에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온프레미지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외부망을 이용해서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 인터넷이 내가 클라우드에 올려둔 거를 서비스가 제공되게 방법도 있죠 그런데 저처럼 돈을 쓰기 싫잖아요 그러면 홈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각각의 단말기를 네트워크로 고정을 시켜줘야 된다 이게 일단 네트워크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외부에서 우리 집으로 어떻게 접속을 하냐 바로 우리 집에도 이 완의 주소가 있어요 그걸 바로 공인 IP라고 합니다 공인 IP 주소는 바로 여기에 이 명령어 이거를 이 파일은 제가 카톡에서 공유해 드렸으니까 이걸로 해서 복사하신 다음에 파워셀 키고 이렇게 해서 엔터 치면은 공인 IP 주소가 바로 나옵니다 My IP Open DNS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고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공인 IP 주소로 여러분들이 뭐 가비아나 이런 데서 도메인을 구매를 해요 보통 IP 주소는 숫자로 되어 있잖아요 이 숫자는 노출되면 위험하기도 하고 숫자를 외우기도 힘들기 때문에 도메인을 구매를 해서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영어로 입력한 것과 내 공인 IP 주소를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메인 서비스고요 DNS라고도 합니다 인증 기간이 있을 텐데 얘네들이 인증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도메인 주소는 지금 이 사람이 빌려서 쓰고 있고 나한테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내 컴퓨터로 공인 IP 주소로 해서 접속을 했어요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컴퓨터 1로 갈 거냐 컴퓨터 2로 갈 거냐 어디로 배정을 해줄 거냐 이런 문제죠 그래서 필요한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홈 네트워크로 이렇게 접속했을 때 공인 IP 주소와 포트 번호로 이렇게 접속을 했을 때 바로 홈 네트워크를 통해서 포트 번호 있잖아요 이거를 포워딩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1번 컴퓨터로 포워딩을 하겠다 2번 컴퓨터로 포워딩을 하겠다 3번 컴퓨터 이 포트 번호에 따라서 컴퓨터로 어디로 갈지 정해주는 과정이 바로 포트 포워딩이라고 하고요 이 포트 포워딩은 우리의 공유기 단말기에서 공유기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이 단말기 시스템이 있을 거잖아요 이게 바로 192.168.0.1 보통은 여기에 세팅이 되어 있고 이거는 단말기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191.168.0.1이 보통은 단말기에 들어가는 주소예요 그런데 이 컴퓨터에서 지금 도커가 떠 있을 때 이 도커에서는 서비스 이름으로 해서 그냥 바로 도커에 접속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각 서비스마다 포트 번호 있잖아요 각 서비스마다 포트 번호는 바로 이 컴퓨터에서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에서는 이 포트들이 다 접속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포트를 가지고 여기에 서비스로 바로 연결이 된다 다만 이게 인바운드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윈도우즈 자체에 보안이 있거든요 이 보안을 풀어줘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 고급 보안 오션에 가서 윈도우즈 인바운드 보안을 이 포트 번호만 풀어주면 돼요 그런데 윈도우즈가 아니고 리눅스다 리눅스는 그럼 보안 없이 다 뚫리나요? 아닙니다 리눅스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포트 번호에 UFW 한 다음에 이 보안 번호를 입력해서 그 포트에 대한 보안을 열어줘야 됩니다 어렵죠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알면은 다른 네트워크는 훨씬 더 어려운 게 많고 그것까지 공부하려면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홈 네트워크가 있고 인터넷이 있고 공인 IP가 있고 각 컴퓨터로 연결되려면 바로 포트 번호로 접속을 하고 이 포트 번호로 단말기에서 지정해준 그 포트 포워딩이라는 거를 통해서 여기에 접속이 된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리고 IP 컨피그라고 이거를 파워셀에 한번 복사한 다음에 바로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 컴퓨터에 접속되는 이 IPv4 주소 있죠 이게 바로 내 컴퓨터에 연결되는 주소입니다 빠르게 연결하기 위해서 두 개를 꽂아놨고요 하나가 더 뜨죠 도커가 접속하는 네트워크 주소고 이게 겉으로 도커가 접속하는 거고 로컬 컴퓨터로 접속하는 주소고 이건 도커 내부에도 게이트웨이가 있잖아요 기본 게이트웨이로 해서 이 주소로 도커 내부에서 얘가 메인으로 해서 뜨고 이 주소 안에 각 컨테이너별로 주소가 따로따로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포트 번호들이 다 있어요 로컬 로스트에 5678로 들어오는 게 도커 내부에 5678로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서비스마다 다 있고 얘네들은 지금 같은 네트워크에 묶여 있거든요 도커, 네트워크 이렇게 하면 이게 호스트 네트워크가 하나가 있고 이 호스트 네트워크에 붙는 게 브릿지, 브릿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도커, 네트워크, 호스트에 다 붙어있는 애들입니다 얘는 셀프 호스티드 AI 도메인 키트라고 제가 만들어준 도커 컴포즈 파일에서 이걸 동일하게 다 쓰고 있고요 그게 이제 다른 서비스도 같이 브릿지를 걸어서 써주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도메인이라는 거는 아까 IP 주소를 영어로 쓰는 그런 서비스다 그래서 도메인을 제공해주는 사이트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설정을 내 공인 IP를 거기에서 설정을 해가지고 쓰면은 이 공인 IP로 해서 숫자로 입력해서 들어오지 않고 그걸로 입력해서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이 DDNS는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단말기에 들어가 볼게요 191.168.0.1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어드민, 어드민 해가지고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비밀번호를 바꿔줬어요 그래서 관리 도구를 클릭해서 들어가고요 네트워크 관리에서 DHCP 서버 설정 있죠 이거를 보시면은요 어떻게 서버가 설정되어 있는지 볼 수 있어요 이 위에 쪽에 등록된 주소 관리가 5개가 있죠 이거는 고정 IP로 이렇게 제공을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이 밑에 쪽에는 자동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동 할당 왜냐하면 제가 집에 누군가를 초대해서 와이파이 비번 모여라고 이렇게 했는데 와이파이 비번을 넣었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면은 애매하겠죠 얘네들이 이렇게 지정을 해 줘야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네는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도 임의로 여기서 지정된 걸 빼고 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적으로 단말기가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내 컴퓨터라든지 제공이 되는 서비스가 올라간 것들은 변경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이렇게 수동으로 기록해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NAT 라우터 관리 보시면 포트 포워딩 설정을 통해서 외부 포트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내부 포트 어디에 IP 주소로 해서 어떻게 내부 포트로 연결해 줘 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IP 주소 확인하는 거 ipconfig 해 가지고 보면 된다 이렇게 해서 다른 것들을 이제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고 VPN은 이제 외부에서도 내 홈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위해서 접속을 할 수 있는 그런 비밀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서도 내 컴퓨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회사에서 VPN 설정을 해서 내가 회사에 비밀번호 하고 로그인 그런 것들을 하면은 내 컴퓨터를 내가 회사에 있는 것처럼 컴퓨터를 쓸 수 있죠 내 홈 네트워크도 그렇게 똑같이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자체에 대해서 부담 느끼실 필요 없고요 다른 거는 볼 거 없고 여기 DDNS 하고 WOL 기능 이런 것들만 봐주면 돼요 WOL은 내 컴퓨터를 켜거나 끄거나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PC 이름이랑 맥 번호 이렇게 해 가지고 지정을 해 줘서 내 컴퓨터를 켜거나 끄거나 할 수 있고 이거는 바이오스 설정도 같이 해 줘서 외부에서도 PC 키기 PC 끄기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이 DDNS 외부에서 가비아나 이런 데서 DNS들을 등록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할 필요 없이 등록 주소 이렇게 한 다음에 제 IP 주소 있거든요 IP 주소 말고 이제 제 도메인 주소를 등록을 하나를 하게 되면 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놨습니다 HTTP 제 IP 주소 이렇게 해 가지고 안전하지 않지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게 뭐 저는 다른 서비스랑 이렇게 연동을 해놨기 때문에 그랬는데 5678 이렇게 해보면 이제 로컬호스트 3000번 5678번 이렇게 해보면 제가 지금 띄우고 있는 이 NA 된 서비스가 바로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5678번 포트도 열어 놓기도 했을 뿐더러 이렇게 서비스 제 도메인 주소와 서비스가 바로 이렇게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P 주소를 입력하지 않고도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시놀로지도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해줘요 시놀로지 자체에서 아 이렇게 5000번 해 가지고 시놀로지 서버로 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아까 이거 자체가 앞에 거 공인 IP 주소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5678 해도 이거 제대로 들어가지겠죠 예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DDNS 다 여러분들도 시놀로지 나스가 있거나 IP타임 공유기가 있거나 그러면 이렇게 설정을 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내 공유기를 설정해 주는 통신사가 이런 공인 IP 주소를 이렇게 제공해 주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통신사에 연락을 해서 아 나 공인 IP 주소로 받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런 것도 이제 신청을 해 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통신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홈 네트워크를 당연히 구성을 해서 내 네트워크를 하나의 바구니로 담아줘야 뭔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쓸 수 이건 당연한 여러분의 권리이기 때문에 주장을 하셔서 이렇게 홈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1안의 이하였고요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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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